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이상한 계획 2. 한국인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해진다 3. 삼성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 한국은 세계에서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기술 연구 및 개발에 강력하게 집중하여 군사 분야에서 특히 무기 및 군수품 생산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이 무기 및 군수품 수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로도 유명합니다. 인공지능, 전자, 식품 및 의료와 같은 고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및 창업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택시 및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는 선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갑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에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팀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다. 엘치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 리포어트링커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000억 달러 약 3,508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교통문화와 기후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인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니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2, 3위가 바로 한국의 엘지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장고, 즉 이 세계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천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역 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의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에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티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티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리에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 개발원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권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망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가봉이 전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니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의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정유권 99년과 광산 독점개발권 99년을 가져가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천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전지 소재 관련 광산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의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에 광산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 빚이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의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 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레르토 리튬 여모지아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여모의 면적은 2만 5천 5백 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모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백 엠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에서 400미터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미터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티에서 1350만티으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에 리튬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든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 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다.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산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배출권에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와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력,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에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게는 탄소배출권을 중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여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중족을 목적으로 너도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게는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면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게니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게니 CEO인 토마스 세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게는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히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볼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물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소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온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구 Z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용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에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리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 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디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의 위에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살리드, 톡보적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천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 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천에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앞으로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문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레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문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천5백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천만 달러를 62억 4천5백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문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천백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문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물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 3분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물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삼성전자는 진태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이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통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르시다 이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떠 있는 상태에서 불건을 훔쳐가는 도톡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2의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반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에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2중 2조 5천억 원까지 전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갚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을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들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롬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부리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두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심렁조를 도톡질할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iev